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을 찾아 떠나는 말 안된 청년들 운물안 청댄구리팀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아이슬란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준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제 너무 설레서 잠을 한숨을 못잡고 이번 아이슬란드 여행이 제 첫 드럼 여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어떤 컨셉으로 여행을 하게 되죠?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이 깃발을 보시면 이 깃발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 깃발을 만든 이유는 아이슬란드에서 다양한 여행객들과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꿈에 대한 정의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결을 받고 사진과 함께 이 깃발을 채워나갈 이유 지금은 저희 사진 밖에 없지만 다 찾은 이 깃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행 중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챔신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챔신이 마지막으로 우리 챔신이 네 다시죠 다시죠 이렇게 제일의 깃발을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것만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저는 특별히 다름이 우리 When I came to this world 아이스란드 그냥 생각하는 것만 나를 원하는 것만 아이스란드 여러분, 아까의 왕이십 타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지치곤하게 일어넣으니 내 꿈은 내 꿈은 제 친구의 일이라서 내 꿈은 제 생각한다면 음 ändert mi Your dream is to live. My dream is to travel over the world. If you don't wanna do it, don't do it. My dream is to do what makes me and him happy As friends. As friends. 롤러스 안녕하세요.